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가수 김희진과 윤서령이 트로시 인조 그룹 두 자매를 결성했다는 소식입니다. 지난 7일 김희진, 윤서령의 소속사인 제이지스타는 두 사람이 오는 19일 트로시 인조 두 자매를 결성하여 사랑은 마키아토로 정식 데뷔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. 김희진과 윤서령은 각각 내일은 미스트룩과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인기와 사랑을 받아온 실력화 가수로 그들의 듀엣 결성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편 두 자매는 데뷔곡 사랑은 마키아토를 공개하기 전 다채로운 콘텐츠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데뷔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상으로 김희진과 윤서령이 트로시 인조 두 자매를 결성하여 정식 데뷔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